전투 시작까지 8분 정도 남았고 이게 지금 길드끼리 붙는건데 클랜 끼리 클렌징 뭐 이거 상당히 16명이야 이게 나같은데 이쪽 있는게 우리가 12명이고 인원이 많이 차이났는데 이거 당하겠어 호환 마마 머리숱으로 조진다고? 아니 우리가 적은다 인원이 지금 전투니까 pvp 일단은 그 소환 할 수 있는건 다 해두고 폭파시키고 예고를 보내고 그 다음 뼈가 볼수록 방어 쪽을 좀 신경 써서 올리고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이게 우리인가 우리가 이게 20인가봐 상대가 31명이고 큰일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이게 오른쪽이 이게 얼굴이 나랑 닮아서 오른쪽이 우리인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어 시작 시작 응 그러게 우리 그림자 다는 척을 많이 시켜보고 응 응 그렇지 응 뭐야 이거 응 응 저렇게 응 저렇게 쓰러뜨려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인가 불멸단 애들 같은데 그렇지 저걸 쓰러뜨려야 되는거 아냐 우리가 먼저 불멸자를 무찔러야 된다 응 응 그렇지 소만도 하고 어 이거 어째 이상한데 튕긴거 아냐 아닌가 렉인가 튕긴거 같기도 하고 어 어 어 어 튕겼나봐 나 튕겼나봐 이게 안 움직여 이 사람들 아 하필 중요한 순간에 튕기나 그렇지 아 이게 또 어 어 아키바이조력 응 이걸 사용하고 어딨어 이 불멸자 돌아다니네 왜 안찍히지 어 어 어 어 어 왜 공격이 잘 안돼 어 이게 맞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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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또 55%로 이게 밀리나 무지 빠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물약 좀 먹고 물약이 안되나 이거 그렇다면 큰일인데 물약이 안되면 갑옷을 좀 채워 하고 폭파시키고 됐어 지금 사용 가능하지 왜 잘 안찍혀 이상한데 나만이 제대로 안찍혀나 이거 뭐 안찍혀 잘 표시도 안되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제대로 못찍히질하네 당했어 당했어 말로 이게 죽었다고 부활했고 다시 다시 뼈가 뼈가 아파 뼈가 아파 아 아 정말 이거 뭐 이렇게 세 실패네 아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그럼 우리 실패한거야 아 너무 센데 뭐 이런걸로 뭐 이런걸로 갖다 줬어 뭐 이런걸로 갖다 줬어